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관종 억으로 주작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한테 돈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편집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저는 남극 횡단하는 게 꿈인데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좀 주세요. 원제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고 하는데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목에도 이미 썼지만 남극 대륙 횡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중에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좀 필요합니다. 저요 여러분 이거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 꿈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명예를 전 세계에 드높이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합니다. 하여 염치가 없지만 제가 여기다가 계좌번호를 띄우면 송금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계좌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냥 만원 한 장 덜 쓴다 생각하시고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요 죽을 때까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팀 전체 7명이고 저는 탐험대장이며 나머지는 대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이야 거짓 동량하는 방법도 진짜 가지가지구만 아무런 계획도 없고 본인 팀 정보 하나 없이 그냥 돈 주세요. 이건 너무 추하지 않냐고 되겠으니 네 계획 등 추가글로 쓰겠습니다. 2번 이게 같은 대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놀리기 위해 사칭을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주작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모르겠는 그런 댓글입니다. 이하 이런 댓글은 전부 다 그냥 대원이라고 제가 지칭을 할게요. 제 생각인데 본인이 주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요 우리 대장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삼가하세요. 3번 대원 2 아니 지금 누구 보고 거지라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겠다는데 3번 거지들의 대장은 왕초라고 하죠. 자 따라해봐. 왕초 4번 뭐?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당연히 증명을 해야겠지. 그럼 신상정보 한번 까보세요. 5번 대원 아니 이 무서운 세상에 어떻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공개합니까? 그리고 계획도 마찬가지. 다른 팀이 이걸 보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안되겠습니다. 그냥 계좌번호만 공개하는 것이 옳아요. 6번 뭐냐 이거? 컨셉이냐? 미친 개웃기네 진짜. 아니 그럼 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뭘 믿고 너한테 돈을 주냐? 어? 7번 진정 나라를 위한 거라면 불쌍한 미혼모 시설에 애들 분유랑 기저귀 값을 보내지. 이것들이 미쳤나? 2번 지원자 글쓰고 지원자 댓글 달고 쇼를 하는구만? 야 재밌냐? 남의 돈 거저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콧구냥이 벌렁벌렁하지. 어? 댓글 대원 거저먹는다니요. 이건 어디까지나 나라를 위한 도전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는 거라고요. 2번 대원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께 후원을 못할 망정 어? 악담을 퍼붓고 있네. 그러지 마세요. 벌봤습니다. 3번 니깐 놈들한테 쓸 만원 한 장이라고? 야 그런게 있다면 차라리 내 손으로 직접 비벼가지고 내 똥을 닦겠다. 되겠으니? 아니 후원하기 싫으면 그냥 싫은 것이지 왜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십니까? 2번 저기요 니가 쓴 댓글이 훨씬 더 모욕적이세요. 4번 팀장이 이렇게 부실하고 허접하게 후원금 모집글 쓰기도 힘든데 혹시 모질이 모임인 건가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죠? 어머나 부모님도 정말 많이 걱정하시겠다. 5번 야 남극 횡단이 남극 횡단이 니 집 개 이름이냐? 개나 소나 도전을 하게 별것도 아닌 것들이 돈 처먹으려고 사기치기는 대댓글 대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려운 도전을 하겠다는데 응원을 못해줄 망정 왜 이래요 정말? 왜 욕을 하는 거야? 대댓스니 말 가려서 하십시오. 소심인은 도전자를 비웃는다. 노모 히데오 대댓글 대원 역시 대장님이십니다. 노모의 말씀으로 기선제압 이거는 누가 장난친 것 같아요. 6번 계좌 공개 찬성입니다.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계좌를 공개하는 건 어떨지요? 전 국민이 응원할... 전 국민이 응원할 것이니 문제없겠습니다. 대댓 이런 미친 야 그 전 국민에서 나는 빼라 이 새끼야 7번 후원하면 남극 횡단 성공시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나요? 대댓스니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추가 계획 일단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거쳐 칠레 산티아고 공항까지 항공편으로 이동을 하고 그 이후로 칠레 산티아고에서 다시 칠레 최남단에 위치한 푼타 아레나스까지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뒤에 다시 드레이크 해업을 타고 남극 대륙에 도달하고 남극 횡단하는 거죠. 그리고 남극 대륙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시드니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항공편으로 이동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팀 정보 탐험대장 한 명 탐험대왕 탐험대원 여섯 명 해서 총 칠명 저는 남성이고요 20대 2명 30대 4명 40대 1명입니다. 예외 없이 전부 우리 모두 한국 외대 출신이에요. 댓글 1번 계획 없다고 지적하니까 계획이랍시고 써놓은 게 딸랑 남극 가는 법 어느 시기에 가서 며칠 동안 횡단하는지를 목표로 잡고 있는지 이놈벌 역할 분담이나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도 없고 횡단의 목적도 없고 이건 뭐 아무것도 없어. 돈 주세요 밖에. 지들이 남극 가는 게 도대체 왜 고기 사냥인 거야. 그 내용도 없어. 아마추어들끼리 남극 가서 뒤져버리면 그건 국가적 망신이죠. 뭐 그전에 애초에 갈 수도 없겠지만 뭐. 끌 끌 끌 끌 끌. 2번 역시 이 나라에는 그지같은 도둑놈이랑 사기꾼들이 넘친다니까 야 지금 이게 횡단계획이냐 비행계획이냐 뭐냐 이게 대댔스니 말 가려서 하십시오. 당신 시각에는 모든 것이 아니꼽고 못 믿읍죠. 인생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2번 크 남들 돈 얻어내고 싶으면 그럴듯한 계획이라도 뒤밀던가 어디 한라산이라도 완등했다든지 뭔가 도전해서 해낸 걸 써재껴야지 다짜고짜 비행기 타고 가서 횡단을 할 거라고? 구체적인 계획은 누가 따라할까봐 안된다는 왈왈 개소리나 해대면서 남들이 하는 지적엔 그냥 발끈하는 것밖에 못해요? 뭐야 이거? 대댔스니 당신은 후원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3번 반박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돈 안 줄 거면 닥치고 꺼져라 이거구만 아휴 후원에만 눈이 벌개진 것들이 그래 니들이 잘 더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 그렇지? 대댔스니 돈 안 줄 거면 닥치고 꺼져 라는 식의 마인드 아닙니다. 그 아까부터 자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2번 아니 님들아 이거 뭡니까? 혹시 뭐 현대미술인가? 3번 와 지금 이게 도대체 일이 몇여개야 돈 사기치는 거 쓰니 본인도 자기가 들지 않아요? 혼자 이러고 있으면 4번 아이고 지들끼리 댓글로 연병떨고 난리가 났구만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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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댔스니 당신도 후원의사 없는 걸로 간주할까요? 그런 겁니까? 2번인 쓰니 이런 거는 여의치 마시고 어서 빨리 후원계좌를 공개 부탁하는 바입니다. 5번 쓰니 다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도전을 한다는 것은 젊다는 것이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 국가의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대신한 그런 위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댔스니 아니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국민들을 대신하냐고 6번 통번역 공사학번입니다. 원글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대장님과 대원들 학과 학번 이름 등반경력 공개하시면 100만원 후원의향 있습니다. 공개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국위선양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이 정도 정보공개인은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죠? 한번 까봐요. 7번 저기요 지금 이 순간 한국외대에 문의해도 될까요? 대댔스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국외대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라서 궁금한게 있으면 학교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2번 아니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한국외대는 왜 쓴거야 그럼? 님 학교책에서는 졸업생들이 학교 이름 팔아가면서 후원금 모집하는거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면 우리가 알려줘야죠. 안그래요? 8번 와 진짜 뻔뻔함에 극치로구만 수준 뭐야 이거 야 니들 돈으로 가세요 니들 돈으로 돈도 없으면서 먼 남극 행단을 하겠다는 거야 네 됐으니 그러니까 제가 후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거 아닙니까? 2번 능력이 없으면 니네네 집 뒷산이나 기어 올라가라 이야 이거 보니까 아주 예전에 봤던거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본인 피셜로 자기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달라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나면 내게로 버티고 있다 이러면서 어른여러분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좌번호를 올린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작이다 자작이다 아니면 그냥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놀려댔지만 몇몇 불쌍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보내줬나봐요. 몇천원 만원 이렇게 그래가지고 글을 떠올렸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돈을 준건 고맙지만 너무 적다 이걸 가지고는 내가 좋아하는 무슨 떡볶이랑 뭐 뭐 이런거를 몇번 못사먹는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돈준 사람 열받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지금 우리가 그걸로 쌀 사라고 쌀이랑 반찬 사라고 준거지 그걸로 떡볶이 사쳐먹으라고 준거냐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주작이라고 욕을 하지만 진짜 약간 좀 마음이 너무 착하면서 조금 부족한 분들은 줄 수도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 보면 하 5천만원 주식으로 손해받습니다. 미치겠어요.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그 사기 광고 보통 사람은 그걸 보고 아이고 저걸 당하냐 이러는데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무튼 사기 당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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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